당산 양손태 산동성 당산의 양손태는 신의를 좋아하며 지조를 지키는 것이 옛사람의 기풍다웠다. 전에 서울 장태에서 우연히 새로 된 등불 받침을 보고 샀는데 집에 와서 갈고 닦으니까 철재가 아니고 은이다. 그는 곧 장터로 되돌아가서 그곳을 돌려주었다. 중 1년 중에 의흥으로 이사여 별자 한 채를 마련하려고 200민 돈으로 집값에 반을 주면서 오흥근에 갔다가 돌아올 날짜를 약속하고 두 달 지나서 집값에 나머지 절반을 주어 그 사람이 딴 곳으로 이사가게 했는데 그때 한 노파가 하염없이 통혹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태가 무른 적 이 늙은이는 그 전에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자손이 못나서 지금은 남의 소유가 되었기로 서러운 것입니다. 듣자니 사정이 딱해서 태는 망연히 한참 있다가 거짓말로 일렀다. 마침내가 서울 편지를 받았는데 다른 관직에 임명되어서 도저히 이곳에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옛부터 사람이 산 자리도 천명이라 하였으니 그리하시고 당신 아들이 이 집을 맡아 살게 하십시오. 말을 마치자 그 길로 떠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